한테온의 편집 골목골목 지날 때마다 뭐가 갑자기 확 확 튀어나오니까 뭐... 교통수단 다 좋은데요 어지간한데 한군데를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 걸어다니면서 구경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판테온에 왔습니다 로마에 가면 무조건 판테온을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딴 데 갈 필요 없고 무조건 판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저는 있는 강아지인 공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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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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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